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선생입니다. 7월 인천교육청에서 주관했었던 학력평가 생명과학1 해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하기 전에요. 요즘 수능정책 변화도 좀 있고 여러 표준점수 문제 두 과목 때문에 여러가지 민감한 이슈들이 있어서 모의고사 하나하나의 학생들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요. 올 수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예상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은 우리들한테 좀 기대하는 바도 있고 그래서 총평가 더불어서 수능 예상 그걸 좀 먼저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해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시에서 교육청 주관했던 거고요. 7월 학평입니다. 생명과학1. 여러분들 그 6월 모평은 평가 모의고사에요. 이건 교육청에서 한 거고 그래서 출제하는 그 분들이 달라요. 평가원이 훨씬 더 이제 무게감이 있는 곳이야. 교육청 분들도 뭐 훌륭하시긴 하지만. 자 생명과학1인데요. 문제 구성이 15 플러스 5 개념형이 15문제 출원형이 5문제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뭐 시험지 있으면 보면 알겠지만 출원형이 10번, 14번, 15번, 18번, 20번. 그래서 원래 작년 수능까지 예년에 보면은 출원형이 7문제 나왔었다고 꼬박꼬박 몇 년 동안 계속. 근데 지금 줄었어요. 알겠죠? 하여간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냈는지는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당국의 정책 변화를 반영한 것인가 했는데 뭐 발표하기로는 고 교육당국에서 킬러 문제 배제라라고 하는 거 지난 6월 모평 나오기 그 전에 벌써 이거 제작이 다 끝났다라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내가 뒤에 기사 한번 다시 보여줄게. 그러니까 출원형을 대폭 줄였어요. 두 문제라 줄였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좀 있죠. 자 난이도를 보면 올해 6월 모평보다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올해 6월 모평도 15 플러스 5 시스템인데 이 출원형이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7월 학평이 훨씬 더 어렵고 그리고 작년 수능보다는 이게 살짝 쉽습니다. 작년 수능은 출원형이 7문제라고요. 두 문제가 더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부족하고요. 근데 이 출원형 이번 7월 학평은 작년 수능보다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두 문제 정도는 작년 수능보다 더 어렵고 완전히 새로운 유형이라 그래도 이게 만만치 않은데요. 출원형이 두 문제라 더 작년 수능이 많고 이번 7월 학평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7월 학평의 출원형 문제 중에 한 두 문제, 세 문제 정도가 너무너무 어렵고 새로워서 난이도는 거의 비슷비슷할 정도. 그런데 출원형이 7문제라 작년 수능이 조금 더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문항 분석을 다시 하면 이해했던 얘기인데 출원형 중에 5문제 중에 4문제 이게 좀 어려웠어요. 근수축 문제는 그냥 쉬웠고요. 14번 그렇게 빼놓고 막전이도 살짝 어렵게 낸다. 그건 새로운 유형이긴 해도 그래도 풀만하고 나머지 가계도, 돌연변이 이런 문제들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독창적인 아주 아이디어가 뛰어난 신유형이에요. 정말 아이디어는 무릎을 탁 칠 정도로 너무너무 뛰어나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15번 가계도와 그리고 20번 비블리 이 가계도 15번은 그 표현용을 굉장히 독특하게 해줬어요. 중간 유전 섞여있는 거. 그리고 20번은 이거 이제 비블리에 대한 건데 너무너무 어려웠죠. 그림까지 다 해야 돼서. 이건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요. 하여간 이 두 문제가 메가스터디 집계 정답률이 20%, 14% 정도 돼서 극단적인 난이도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킬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야. 하여간 이것 때문에 애들이 체감적으로 많이 어려웠을 거야. 개념형 문제들 중에서도 12번 방형구 기억나죠? 이거 깜짝 놀랐을 거야. 이렇게 낼 수도 있겠구나. 대소비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숫자를 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부 예를 들어 질소순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좀 기존과 관점을 바꿔서 내서 좀 틀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었다. 알겠지? 그래서 되게 독특한 문제였다. 다시 한번 올 6모보다는 훨씬 더 어렵고요. 작년 수능보다는 살짝 쉬운 정도. 자 표준 점수도 잠깐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등급허가. 이게 7월 학평이고요. 이게 이제 작년 수능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올해 6월 모평은 너무 쉬웠기 때문에. 자 만점 받았을 때 표준 점수가 75점입니다. 표점이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작년 수능은 만점 받았을 때 72점이야. 그러면 이렇게 표준 점수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이 문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평균이 낮았기 때문에 만점 받은 애들이 대박난 것. 아니면은 이 시험이 그냥 적절한 난이도이긴 했는데 애들이 아직 공부를 안 한 것. 그래서 평균이 낮아. 평균이 낮은데 만점 받으면 이렇게 표점이 높은 거야. 얘보다 좀 높잖아.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쉽다고 추론용이 5문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높게 나온 이유는 뭐야? 두 가지 요소 중에 뭡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덜 한 거죠. 알겠어요? 학생들이 공부를 덜 한 이유는 이거는 고3만 보잖아. 그리고 아직 7월이잖아. 4개월 후에 수능 때까지 공부 엄청 많이 한다고 애들이. 과탐특기 파이널 시기 되게 많이 해. N수생들 붙고 공부량 늘어나고 그러면 이거를 평균을 훌쩍 넘어서 표준점수가 이거보다 내려갈 거야. 알겠지? 그런 게 뭐였고 등급컷은 비슷하게 나왔는데 요정도가 만약에 작년 수능에 응시됐다. 그러면 42보다 훨씬 더 올라갈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서 요런 것도 내가 좀 얘기 좀 했고 워낙 요게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과학 2도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건 내가 생 2에서 총평할 때 얘기할게. 자, 그래서 올해 수능 예상하는 게 관건이잖아. 올해 수능은 7월 학평과 난이도가 비슷하지 않을까. 즉,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쉽게 낼 것 같아요. 왜? 킬러 배제 정책이 있거든요. 가계도와 드림 면유를 좀 쉽게 내지 않을까. 예상이 돼서. 조금 쉬워지니까 요정도 내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 75점, 만점 표준점수가 75점보다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그리고 1등급컷, 2등급컷은 요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45나 이렇게. 잘하면 표현은 어색한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47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하여간 그렇고요. 그러나 비슷한 난이도로 예상을 하는데 경향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해요. 왜? 킬러 배제 정책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두 문제가 너무너무 어려웠잖아. 특히 이 마지막에 있는 20번은 이거는 시간 내에 풀 수 없는 문제예요. 너무 이거는 경우의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 낼 거다. 평가원에서는. 이건 교육청에서 뒤에 기사 보여드리겠지만 이 킬러 배제 지침이 나오기 전에 제작이 다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정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 건데 경향은 달라질 것이다.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난이도는 비슷할 것이다. 자, 난이도는 비슷한데 이 킬러 같은 거를 줄여주는데 이게 어떻게 난이도가 비슷해질 수 있습니까? 생각해 봐. 7월 학평이 킬러가 있는데 킬러들 새로운 유형 많은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내버리면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비슷해질 수 있어요? 포인트는 뭐야? 13 플러스 7로 내면 된다고. 7월 학평은 15 플러스 5였잖아. 어려운 거에 속하는 이 출원형을 5문제에서 7문제로 늘리면 돼요. 그래서 준킬러가 증가할 거라고. 그러면 교육당국에서, 교육부에서 준킬러를 증가하지는 않겠다고 했잖아.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작년 수능보다 늘리지 않겠다는 얘기지. 그치? 이건 7월 학평이잖아. 7월 학평은 이분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낸 거야. 이게 기준이 될 수는 없어. 그래서 이게 출원형이 5문제 나왔으니까 7문제 정도로 늘리면 난이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대신 킬러 문제들은 배제할 거고 신유형도 줄일 것 같아요. 여기는 정말 신유형이 잔치를 벌렸죠. 이렇게 낼 것 같지는 않아요. 아이디어 좋고 너무너무 훌륭하게 선생님들이 잘 만들어서 나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정말 최고입니다. 그러나 신유형을 안 내겠다라고 교육부 장관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낼 수도 있구나. 15 플러스 5가 이런 거 연습용으로 여러분들을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유형이 아예 안 나올지 아니면 조금 한두 분이 나올지는 모르겠어 나도. 나와봐야 알지 뭐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신유형도 경험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알겠죠? 중앙일보 7월 11일 날 뭐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많은 신문에서 발표됐는데 7월 학평은 올해 초 출제된 시험이라 올해 초에 출제된 킬러 문항 배제는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인천교육청에서 발표했고 그걸 언론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 준 겁니다. 위에도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 학평은 킬러 문항 배제 지시가 내려지기 이전인 1월 2월에 출제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알겠지? 하여간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킬러 문제가 여전히 있었다. 그런 점 알고 있으면 되고 자 또 하나 이건 6월 30일 이주호 이분이 이제 교육부 장관이십니다. 자 크게 얘기하셨어요. 올해 수능은 준킬러 늘리지도 않고 새로운 유형 출제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하셨다고. 그래서 새로운 유형 여기 얘기한 것처럼 많이 나왔지 이거에 대해서 굳이 겁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웬만하면 이 지침 따를 것 같아요. 지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올해는 영역별로 즉 우리 생명과학 1 한 과목이라고 보면 되고 한두 개 불가한 킬러 문항들만 없앤다. 그러니까 가계도 도림 변이를 이거를 좀 쉽게 낼 거다라고 예상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13 플러스 7 구조는 그대로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출원형이 7부자 나오는데 가계도 도림 변이를 좀 쉽게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유형이다 어렵게는 못 낼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합니다. 알겠죠? 확실은 못해요. 내가 출제자 아니고 내가 전에 퀘스트에도 얘기했는데 평가원장 지금 공석이시고요. 그리고 평가원 출제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은 아직 선발도 다 안 됐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해요. 그러나 이런 지침들이 있으니까 이것대로 가야 될 거 아니니. 그치? 또 교육부자 간이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등장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7월 학평과는 분명하게 경향은 다르다. 그러나 표점이 생투와 비교해서 다른 투과목에 비해서 난리가 났거든요. 투과목은 막 엄청 올라가고 이 원과목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지난 6월 모평에 그래서 적절하게 난이도를 올릴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전반적인 총평을 좀 얘기 좀 했고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이것도 중요한 테스트였으니까 자기 실력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삼으시기 바라고 진짜 중요한 거는 9월 모평입니다. 평가원에서 보는 거.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 부족했던 거 보완하시고 쭉 실력 올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개별적인 문제 해설 들어갑니다. 자, 개별적인 문제 해설 들어갑니다.